백종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꺼내먹 코너에서 백종원이 운영하는 백다방을 방문하여 최근 화제가 된 신메뉴 테파크림 감자라떼가 출시된 후 혹평이 속출한 데에 말하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고객님들께 죄송하다.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아르바이트생들께 죄송하다. 테파크림 감자라떼를 개발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하였는데요. 백종원은 라떼가 호불호 갈린다는 반응에 특히 알바생분들이 난처하다고 들었다면서 테파, 감자농가 소비를 위해 감자와 테파를 이용한 크림라떼를 만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백다방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아르바이트생님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걸 개발하게 되는데 정말 사과 말씀드리고 이어 이름도 어렵죠. 식사 대용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저항이 세다며 해명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테스트할 때 아이스로 하지 말자고 그랬다면서도 허락은 했다라며 직접 테파크림 감자라떼를 사러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백종원은 차가운 버전의 음료를 마시며 괜찮은데 왜 그러지? 테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다며 이름의 테파를 뺐어야 하는 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뜻한 버전을 마시고 맛있다는 표정과 함께 소금빵이랑 먹으면 최고다. 식사 대용이다라고 말하며 흐뭇해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반응이 괜찮을 줄 알고 출시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단종될 수도 있다. 이 영상 나가고 반응 괜찮으면 내년에도 하겠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뭐가 됐든 논란 있는 것을 대표가 직접 먹어보고 설명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다. 이런 메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영상 보고 바로 주문했어요. 따뜻한 걸로 시켰는데 진짜 취적. 근데 매장에서 대파크림 감자라떼 나왔습니다. 라는 말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시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60번 손님 대파크림 감자라떼 이럴 때 서로 챙피한 거네 약간. 저도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스프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스프 다패 부싱